안녕하세요. 메가서디 국어 강사 지니쌤, 난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새롭게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는데요. 바로바로 짜잔! 우리 25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우리가 이번 새해에는 새학기에는 어떤 것들로 함께하게 될지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초면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저의 간략한 활동들이 쓰여있는데 저하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만나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치에서 현장 수업, 내신 단독반, 그리고 고2 친구들과 수능반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익숙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걔가 저예요. 여러분 중학생 때 인강을 들었던 친구들은 오다, 가다, 어디선가 저를 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머리가 검은색이어서 어디서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23년도까지 제가 중등 인강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중학생 때부터 저하고 함께했던 친구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들은 그런 친구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도, 그리고 화면에서도, 그리고 중학생 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해 갈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중학생 때부터 무엇이 어려웠고 어디를 채워야 하고,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잘 이끌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막막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선생님의 한마디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지니쌤이 이렇게 많이 불리거든요. 연진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장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지니쌤이라고 친구들이 많이 불러요. 그 지니가 램프에서 나오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저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에게 국어 소원을 세 가지는 이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커리큘럼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뤄 드릴 국어 소원 세 가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소원들을 이뤄 줄 것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선생님의 강좌들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내신 강좌입니다. 우리 출판사 강좌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가장 많은 강의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수능 기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도 강의가 많아요, 여러분. 입문 강의부터 시리즈 강좌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1 이때는 내신만 하는 게 아니라 수능 기초를 잘 쌓아서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3학년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거를 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기초 강좌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수능 기초 실력들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25년은 굉장히 특별한 해입니다, 여러분. 새 교육 과정이 시작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 새 교육 과정에 맞춘 정말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어디에서도 찾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강좌들을 따로 빼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즌마다 찾아오는 학평 변형 강좌들까지 오늘 전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에 있어서 국어 공부에 있어서 고등학생 때 가장 첫 번째로 이루고 싶은 소원은 바로 내신 국어 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25년에 1학년 되는 친구들은 내신 체제가 많이 바뀝니다. 이제는 목표를 그냥 1등급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할 우리 학생들은 100점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 국어 100점 받고 싶어, 만점 받고 싶어 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내신 강좌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교과서 강좌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픈되면 알려드릴게요 하고 넘어가면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티저처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구성입니다. 제 교과서 강좌가 이번에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인데 일단 구성을 보시면 새로운 게 들어가 있어요. 복습 코너가 들어가거든요. 하나씩 설명 드려보자면 이번 교과서 강좌의 컨셉은 기초부터 정리, 복습까지 끝내기 한 강좌 안에서 이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관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과서 안에 나오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과 활동,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본문은 필기 하나하나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그 다음에 활동은 이 활동 내용들이 어떻게 시험에 활용되는지를 같이 먼저 만나보는 것을 목적으로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본문과 활동에 대한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러한 활동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100점을 목표로 복습까지 진행을 해야죠. 복습은 여러분 이 목표가 뭐냐면 얘는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잘 기억에 나게 하도록 그리고 혼자서 공부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강의 하나를 잘 보고 있으면 아 내가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되는구나 머릿속에 이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실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 코너까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연계 코너까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연계 코너는 제가 런칭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친구들에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건데요. 이 연계 코너를 직접적으로 좋다고 말해준 친구들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내신 장학생 친구들 인터뷰 영상을 내가 봤어 얘들아 선생님 얘기해준 친구들 선생님 봤어요. 외부 작품 나오는 친구들 이거 잘 활용하셔서 나연진 선생님 강의 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떤 친구들이 해줘서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연계 작품 코너는 우리 교과서 강좌에 들어가 있는 이 교과서의 내용들만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에 문학 작품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 문학 작품과 함께 볼 수 있는 상당히 출제율이 높은 그런 작품들을 같이 비교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그냥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비슷해요 정도가 아니라 이 작품은 우리가 봤던 본문 작품과 이러한 부분이 비슷하고 이런 점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게 연계 포인트다. 이것까지 정리를 합니다. 두 개 지문에서 많으면 대여섯 개 정도까지 같이 정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이제 체크를 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개관부터 복습까지 그리고 연계를 추가로 해서 듣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PPT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랑 저랑 화면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화면에서 집중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막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잠들어 있잖아. 색상 앞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재 내용이 우리 화면에서 그대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PPT로 화면 속에 여러분이 교재에서 만나야 되는 것들을 다 올려드릴 거예요. 이 화면 위에다가. 그래서 본문도 있을 거고 필기도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제가 또 필기를 색깔별로 하거든요. 색깔별로 따라서 오시면 돼요. 그러면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교재는 뭐냐? 자습서입니다. 다른 거 안 쓸 거예요. 자습서만 가지고 대신 자습서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교사용 교과서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 자습서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낱낱이 뜯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재구성을 해서 그 자습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하는 게 우리 강좌의 목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과서 강좌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고 만약에 자습서의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다. 내가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필기노트를 만들어서 드릴 건데 이 필기노트는 여러분이 필기를 하게끔 항목을 넣어놓을 거예요. 제가 내용을 드리는 게 아니라 템플릿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필기할 수 있는 템플릿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인쇄해서 여러분 그때 필기를 하시고 그걸 교과서에다가 끼워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그 태블릿도 많이 쓰니까 태블릿에다가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필기하시고 폴더화 해놓든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얘는 필요할 때마다 들어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교과서 강좌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중요한 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아직 교과서 강좌 안 나왔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을까? 안 된다. 교과서 강좌를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교과서 출판사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 모든 출판사의 책에 전부 나오는 통합 국어 개념 강좌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걸로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강좌 나오기 전에 얘를 들으면서 사실 이 강좌 하나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고1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은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이런 것들 이제 선생님이랑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이걸 먼저 만나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 2학년 친구들 강좌입니다. 그래서 문학, 독서, 언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고요. 문학은 제가 올해 24년에도 두 개 강좌를 더 오픈을 했고 이미 하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사고 강좌도 거의 완료가 되어 가니까 우리 많은 출판사 친구들과 만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독서는 4종 그리고 언매는 1종인데 언매는 사실 개념이 다 똑같기 때문에 종종 물어봐요. 다른 출판사인데 들어도 되냐고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풀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 되게 많아요. 문제를 더 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특히 독학을 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교과서 강좌에서 한 큐로 다 끝낼 수 있는 강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렇고 문제풀이 강좌 굉장히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제가 집어넣은 것도 시작을 한 것도 우리 독학러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학하는 친구들이 문제를 많이 풀고 싶은데 문제를 구하기가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평가문제집인데 평가문제집은 출판사 강좌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버블티 교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강좌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버블티 교재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좋겠죠. 근데 해설이 자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해설지가.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이해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1300문제야. 벌써 500문제 풀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놨고요. 버블티 교재가 시중에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문제풀이를 내신에서 더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강의나 교재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출판사 강좌는 이거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내신 강좌는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신 만점은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수능 기초도 우리가 잘 채우고 넘어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볼수록 빠져드는 수능 기초 강좌인데요. 먼저 이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강의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여기서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능 기초라는 건 교과서 상관없이 국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강좌들은 수능 기초 강좌로 다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우리 새 교육 과정에 대한 강좌들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비고일 첫 시작을 좀 잘하고 싶다 근데 나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 싫어 하는 친구들은 가벼운 수능 기초 강좌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강좌는 중학생 때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싹 정리하는 그러한 강좌인데 한 10일이면 바로 끝낼 수 있는 강좌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교과서 상관없이 듣는 교과서 프리, 프리뷰 강좌를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싹 정리하는 그러한 강좌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강좌인데 이번 새 교육 과정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아예 고시를 했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연수를 많이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교재도 강좌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고등에서는 근데 교육청에서 이거 자료를 다 줬거든요. 제가 그걸 다 다운받아서 아 어떤 식의 문제들을 내라고 하는구나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많아봐야 10강 정도로 끝날 거예요. 벌써 3강이 완료가 되었고 선언수령 유형에 대한 이해부터 그리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풀어보는 같이 점검해 나가는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선언수령 퀵뷰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와 퀵뷰 이 두 가지면 여러분들이 고등 국어를 딱 처음 시작할 때 자신감을 아주 그냥 제대로 장착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정말 여러분 이대로만 하면 잘 따라오시면 고등 국어 시작은 진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뭔가를 좀 더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메가스터디 북스에서 나온 교재가 있어요. 국어 개념 백과라는 교재인데 제가 요거를 예전에 촬영을 해놨습니다. 이 국어 개념 백과 강좌 같은 경우에는 책 자체가 일단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백과사전처럼 국어 개념어들을 좀 잘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인데 요거에 대한 해설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백과사전은 여러분 얇아요? 두꺼워요? 두꺼워요. 두껍다 보니까 강의 내용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듣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문학만 들으세요. 그럼 문학 개념어까지 싹 정리를 한 상태로 고 1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만 따라오시면 고등 국어,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입문템들을 다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시리즈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구독해서 보는 OTT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니쌤 국어를 OTT처럼 활용하시면 아 국어 성적이 진짜 잘 오르지 않을까? 잘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수능 기초 강좌는 가벼운 특별한 확실한 요렇게 시리즈로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벼운 수능 기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는 국어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왕왕왕 노베요. 이런 친구들이 듣는 강의예요. 그래서 중등 국어 수준으로 싹 정리를 하고 고등 국어 맛보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특강으로 넘어오는 건데요. 특별한 강좌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문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맥락 있는 문학력 그리고 빈틈 없는 문법력을 싹 채우고 나면 국어의 빈틈을 완전히 그냥 탁 마무리를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용 정리가 끝났다면 우리는 누구나 문제풀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수능 기초를 통해서 문풀까지 함께 해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가벼운 수능 기초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두 개인데요. 문학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문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학과 문학이 아닌 개념어들 10개 그 다음에 문법 8개에서 아주 가볍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강좌이고요. 두 강씩만 들으면 9일이면 끝나니까 넉넉히 10일이면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에 특별한 수능 기초 강좌인데요. 일단 문학 강좌 두 개가 있습니다. 연결고리 진짜 문학이라는 강좌인데요. 얘는 아까 우리가 앞에 교과서 강좌에서 연계 코너 있었잖아요. 그 연계 코너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아예 컨셉화해서 강좌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문학이라는 거는 국어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일단은 너무 압도적이야. 그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무슨 방망이 깎는 노인마냥 그러고 있으면 쉽게 질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공부할 때는 일단 처음에 이 맥락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고전하고 현대하고 이 맥락이 서로 조금 달라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갈래를 여러분들이 맥락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갈래 다섯 가지에 그 갈래마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작품들을 쭉 정리하고 그 작품에다가 함께 봐야 되는 비교할 수 있는 작품들을 같이 살을 붙여서 봐두시면 이게 총 25강이거든요. 고전 시간은. 그래도 꽤나 많은 작품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고 교환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기하면서 보시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그 갈래가 뭐가 돼야 되는 시대의 흐름이 돼야 됩니다. 1910년대부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학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과 문학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학의 특징이 시대별로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 시대의 중요한 작품들은 뭐가 있는지를 같이 정리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 현대시들은 제가 기출되었던 작품들을 주요 작품들로 썼어요. 그리고 얘하고 비교해서 볼만한 작품들도 묶어뒀죠. 그래서 고전시가보다는 약간 양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고전시가를 잘 끝내고 나면 현대시까지도 잘 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강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 강으로 정리하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 친구들도 진짜 좋아했던 강의예요. 문법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복습을 그때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용 압축 강좌이니까요. 열 강으로 고등국어 안에 이 문법을 그냥 한 번에 싹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법은 자꾸 날아가요. 암기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게 휘발된단 말이죠. 그래서 걔네가 날아가지 않게 꽉 붙잡아주려면 학기별로 분기별로 계속 얘네를 복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의문 이거부터 보자면 너무나도 좀 싫잖아요. 너무 많은 것 같고 시간 많이 쓰기 싫으니까 열 강으로 그냥 싹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두 강식만 들어도 평일 5일이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수능 기초입니다.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이 실력을 점검하고 실전 감각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좌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거의 완강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의스토리 3개년 기출 해설입니다. 1번 문항부터 45번까지 전문항을 다 다루고요. 3개년이라고 하면 21년, 22년, 23년을 말하는데 여기에 24년이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해마다 3월, 6월, 9월, 11월 학력평가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문제들에 대한 1번부터 45번 전문항 해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재는 자의스토리에서 나온 학평기출 3개년을 활용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교재 사기 싫으시면 인쇄해가지고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강좌의 활용도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실전 연습을 내가 하고 그거에 대한 내가 잘 봤는지 그리고 모르겠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위한 정말로 수능 기초를 쌓기 위한 실전 연습용 강좌로 활용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 가서 학평변경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이전 학평기출 문제를 시험에다가 집어넣는다. 실제로 제가 올해 맡고 있는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를 보는데 한 학교가 지금 제가 이거 찍는 게 24년이거든요. 근데 21년도 기출문제를 실제로 기말고사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또 봐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 독학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찾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그 해설들을 보면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대비도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는 친구들은 문법은 좋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공부하면서 수능 기출 문제로 조금 더 질 좋고 약간은 난이도 있는 그러한 문제들로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재, 바로 우리 빠작 문법 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정말 인기 교재고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주는 교재니까 선생님의 해설과 함께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수능 기초 강자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원도 여러분들 이루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그때그때 찾아오는 시즌별 강좌들이 있어요. 그 시즌에 여러분들이 빨리 해내야 되는 것들 제가 그런 부분들도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학평변형 강좌를 좀 소개를 해볼 건데요. 2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3월, 6월, 9월, 11월인데 24년에는 11월이 아니라 10월에 시험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10월 강의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강좌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만나게 돼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를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왜 들어요? 우리 학교 시험 범위에 학평이 들어가니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좌의 목표는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변형된 내신 문제를 잘 풀게 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저는 이 학평변형 강좌를 여러분의 내신 대비 강좌라고 생각해요. 내신을 위한 변형입니다. 내신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OX문제, 빈칸 채우기 문제, 객관식 문제, 서수력 문제가 문학과 독서 전 지문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강좌에다 투자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높은 문제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좋은 문제들. 우리 학교는 학평변형 좀 어렵게 나온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문제를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5년에도 학평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 없이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평변형 강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어요. 내신을 위한 변형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교제 강좌예요. 이것도 다른 데서 찾기 쉽지 않은 강좌인데 지니포스 고전문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제가 고전 시가하고 고전 산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교제인데 이거는 교제는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작품들을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볼 수 있거든요.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학하는 친구들은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 작품이 들어가 있고 냅다 문제야. 해설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풀 거야? 문제에 대한 해설은 있지만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찾을 거야? 어렵잖아. 그래서 제가 해놨어요.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ppt 만들고 교환 만들고 해가지고 아 교환은 없어요. 여러분 교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부교제를 쓴다. 근데 이게 정말 많이 쓰이는 부교제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쓰는데 이번 시험 범위에 시가 3개, 소설 갈래 2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혼자서 공부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은 강의에서 찍먹하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챙겨다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시즌별 강좌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소원 내가 진짜 빈틈까지 잘 채워가지고 국어만큼은 진짜 나 따라올 친구가 없게 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세 가지 소원을 선생님하고 꼭 다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 커리큘럼 안내를 마무리를 지어볼 건데요. 제가 올해 커리큘럼을 여러분들 소개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강사가 될 때도 이 마음을 좀 먹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없으면 우리 친구들이 없으면 선생님 우리 친구들 찐이라고 부르니까 찐이들이 없으면 사실 저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없지만 누구나 필요한 그런 강자들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고 서술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교제 강의라든지 학평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맞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로 보여드리는 건데 그만큼 여러분에게 제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 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강을 듣다 보면은 질문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또 팀 지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팀 지니가 그때그때 계속 다 기다리고 있어요. 어여와 하면서 질문 게시판에 오시면 문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문법이랑 독서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화작독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역별로 전문적인 답변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계속 계속 더 보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고 볼수록 빠져드는 그런 국어 강의를 만들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25년도요. 잘해보자. 선생님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것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씩 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계속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좋은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